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무배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신문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낮 12시 10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문을 종료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한 신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윤 총장과 추미애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해서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리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신문이 끝난 이후에 이완규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판사 성량 문건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검사가 소송 수행 업무에 필요한 업무의 일환이고 그리고 공판 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의 세평이나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자로 발견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업무 목적에 따른 일회성 자료 계속 만들어서 판사 감시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다른 의혹들은 그동안 주미애가 억지부리 왔던 것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나타난 것이 바로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이게 사찰이 아니냐 하고 공개를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주미애도 이 보고를 받고 충격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격받았다. 이게 사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에 있는 감찰부에 있던 이정화 검사도 이 관련해서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중에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삭제. 이게 지금 얼마나 억지로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측의 이 옥형 변호사는 신문 종료 후에 변론 과정은 굉장히 치열했다고 밝히고 12월 2일 징계위원회가 있던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으면 이 사건 즉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소이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2일 날 징계가 나버리면 여기서 이기나 저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직무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직무정지가 부당한 거니까 이걸 취하해달라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손을 들어주더라도 내일 모레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그래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대통령이 행사를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해임이든 파면이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소송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추미애 측에서는 다만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바로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앞으로 거친 문제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좁은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것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 직무정지 집행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서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날 경우에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고 이런 이런 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것을 고려해서 법원은 늦어도 1일 아니면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신청에 받아들여지더라도 윤 총장의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 하는 것이 지금 추미애 측 변호사의 입장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리나 혐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 또는 제가 잊고 없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부적절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내일 12월 1일 날 열리는 감찰위원회가 있는데 이 감찰위원회도 지금 외부 감찰위원들이 징계를 반대하거나 의견을 내더라도 그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또한 청와대도 이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집권 면직권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권 그러니까 추미애가 건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집권으로 면직시키겠다 하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없고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경우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추미애가 해임을 건의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추미애에게 넘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임 결정을 카드를 꼭꼭 쥐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직무 정지라는 조치를 내린 것도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안치놨는데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가 직무 정지를 하고 또 징계를 한다 하는 것 또한 청와대가 교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임을 하든 파면을 하든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행동하는 것은 추미애고 그 결정하는 것을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징계에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에 대해서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채본 신청 징계 무효 가채본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계속한 이 지루한 법적 공방 대응이 예상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이 원전 수사와 그리고 울산 선거 부정 의혹 이 수사를 통해서 자신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매우 겁을 먹고 있고 그래서 추미애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라는 또는 집권 정지라는 이런 형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첫 대응을 했고 이 결과는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되면은 다 나올 거지만 그러나 내일 되면은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또 그 하루 뒤날에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가 이제 중징계를 때리고 그래서 해임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되니까 할 경우에 대통령도 즉각 거기에 결제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문재인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진짜로 수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탄압이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